오빠,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내가 내 방에서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어? 녹음 파일 어떻게 됐어? 복원이 된 거야?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더 있었는데? 말해. 대답하는 말이야. 없었어, 아무것도. 그럼 파일 내놔. 그것도 나한테 없어. 너한테 없던 일? 설마 산들 오빠한테 준 거야? 그래서 집에 들어온... 아니, 쫓겨난 거니? 그래? 어. 미쳤어, 어떻게 그걸 줘. 그게 옳은 일이니까. 강태풍,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? 넌 산들 오빠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든 거라고. 산들 오빠, 어떻게든 아버지 죄를 밝히려고 할 거야. 그렇게 무턱대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었다가... 그런 일 없을 거야. 네가 아버지한테 알리지만 않는다면. 뭐? 네가 정말 산들이 지키고 싶다면 그 입 다물어. 그게... 아버지 죄를 대신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. 아... 어... 아... 자, 어머니. 다녀오겠습니다. 빨리요. 어머! 어머, 아저... 아니, 어떻게 거기서 내려와? 응? 아니, 너 집에 아주 들어온 곳이냐? 예, 들어왔어요. 역시 집이 최고네요. 사랑이 넘치는 마이 스윗 홈. 말씀드렸잖아요. 르블랑 후계자로서 제대로 해보겠다고. 그래, 앞으로 지켜보오마. 강태풍이 왜 들어왔는지는 알고 이래? 저 인간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라고. 이 가슴아 말하는 것 좀 보소. 너 어러비가 뭘 망하게 한다는 겨. 아범 뒤를 이을 몸인데. 강태풍이 알아버렸으니까요. 아버지가 산들오빠 아버지를. 어? 말을 하단 말아. 네 아빠가 윤 교수를 뭐. 엄마랑 할머니 모르고 있어. 알았다면 아버지처럼 산들오빠를 반대했겠지. 야, 좀 보게. 오직 합주기가 돼야 돼요, 갑자기? 됐어요. 엄마랑 할머니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마.